아 옆집이 이사를 온건가? 안 온건가 모르겠는데 아니 테두리까지 있으시네? 직스 테두리도 있으셔 몰라 신스킨입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못 뵙겠는데요 소나 근본템 갑니다 로드캐스팅 온 했나요? 네 우리 7브리그 게임단이라 맨날 관전 피드백 해야된다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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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죽여야하는거야? 우리팀? 우리팀을 죽여야하는거야? 누구를 죽여야되는거야 누구 아 나 아무것도 못했네 우리팀을 죽여온다고? 그니까 죽이랬는데 누가 죽는건진 모르겠어 어 쉣 어 쉣 노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거 맞아? 얘 안죽네? 안죽는데? 몰라 캣트리 탭나라 얘기했는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라 뒤지겠다 어 쉣 아 와 얘 쫌치는데? 아 쟈게 왜 안죽어 왜이렇게 빡센거 같냐 오늘? ㅋㅋㅋㅋㅋ 우리 나오면 안되는 챔피언이 상대방에 있어요 깡통 우리 사기조합인데 이상하다 순간은 꼭 잡혀가게 돼있다고 아 아 아 아니 도발 아니 쉔 즐겁다 아니 뭐야 나도 저집 한번 맛보긴 했는데 벌써 단골 나와버렸죠? 에헤헤헤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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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또 누구 잡혀간다 저자리 저자리 벌써 극복해야되는 게임이 돼버렸네 벌써 극복해야되는 게임이 돼버렸네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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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흢 唱 쯔 요즘에 조심해 헉 쯔 아 아 제발렴 존나 느려 이거 뭐야 질리언 배같은거 어 어 하하핳하하핳핳ㅎ핳핳하핳핳핳핳핳학 호오앗 쓰읍 쟈나 아프구 오오오오 난 암살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누가 방금? 오 좋았다. 죽여 죽여 죽여. 죽여야돼. 나 근데 더 시워졌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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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어? 어허허허 샤아앗 맞은게 다행이고 맞은건 다행이지 누군가 바닥에 버려버렸는데? 윷 아니 이거는 우리팀 암살 시도 자야 vrav 아 아 야 질리언 재밌겠다 던지기만 하면 누군가 맞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기 뭔가 있어 아 우리는 라인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 피했다 피했다 빗나가는 순간 뭔가 반격을 딱 하는 그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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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포 아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이거 좀 헷갈리네 쟤네가 잘하는거지 잘함 잘함 어 뒤로 쓰던데 스킬을 못 채네? 상당히 잘해 피해주고 존나 빡셈 지금 라인 클리어는 좋았고 궁 있는데 어우 써지지도 못하네 아 아 어어 잠깐만 어떻게 된 일이야 신발부터 사야겠다 아 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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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다 와우 군인패 아 아 아잇 오우 한방에 있는 남자 한방에 필라 우리 미래를 들에게 맡겨야 되나?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아 근데 우리 미래를 들에게 맡기기에는 이거 전과 있는 들이라 좀 소운데 흫 흫 흫 흫 하하핳 정과자 어 오케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alt 오오오오아잌ial 도망쳐 도망쳐 우리 김나 중요한게 2번 턴을 잘 넘기는게 핵심이야 2번 턴을 완벽하게 막 깔끔첨 멸 당한거는 진짜 X댐 우리 직스의 수성 능력을 믿자고 직스가 먼저 잡혀갈 것 같아 아아! 어 이게 맞아? 빌이? 아니 나 템 사야되는데 우리 직스의 수성 깐추얼에 모든걸 맡겨야되는데 여기서 궁대기? 오케오케 거기 중 13초 13초 후에 전멸 쟤네 어 싸이사이님! 저희 살짝 팀 무빙해서 타워박 주죠 그러면 피드스틱 아 이번엔 약간 이쪽에 있으면 애들이 어 나이스 사치지않을까? 어 이젠 이젠 뭔가 풀어줘야되 어 나와버렸다 까버려 아 X발 맞았어 어 저리가 저리가 아니 어 아니 나한테 피펜달고 들어오는 사람 누구야 이거 어 X발 뭐야 카르마 왜 죽음? 오C 아이씨 아 나 X발 우리팀한테 암살당했어 어 어 아이씨 아니 여기서 폭탄달고 여기까지 직선으로 뛰어오신 분 누굽니까? 구검구검 모르겠습 아니 저거 구검해야되는데 누구를 알고? 아무래도 AP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거 실시간 돌려보.. 아 리플레이가 남는구나 아 나 X발 이건 너무 억울해 그 오늘 하반기도로 가장 억울했어 X발 아 저기 저기 이게 이래? 아 질리언 존나깝치네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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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C발 못됐다 오히려 피들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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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이 없는거 리용 아 확인아 왔다! 아 얘네 드레이븐 스토컴 하는데 아 잘 맞았어 잘 맞았어 뭐 뭐야 이 저기 어디까지 갔다 올가 어디까지 갔다 올가 어? 저거 저이벨? 하하하하하하 어 개새끼 나잇 어 이런네 뭐야 너 팔로미 쥐져 그냥 너 왕이야 니가? 당신이 최고야? 죽어버려 아 더블 힐 시스템 완성됐어 이제 사실 가둬놓고 패면 당신이 최고야? 두려져라 아이스 뭐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그렇지 가둬놓고 맞아봐야 정신이 든지 땡킨 어 피들 피들 들 들 들 일 아 들 언제와 이씨 미니언 그렇지 아 오 이건 좀 아픈데? 펜스하면 됨 펜스하면 됨 게이드 게이드 ownership 얘네 안!? 표정 감기 그릇 참 거기 맞으면 그냥 혼자 죽는 게 나아 뭐야 이거 헛소비가 뭐 흑흑흑흑흑흑 그 안맞는다는 선택지는 없는거야 어디에게? 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오우 시발년이 어디 전멸그러네 어 없잖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아아 걸렸다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제발 좀 저리 가요 아아 아니 나 그거 도발하고 뭐 시발 한 번 오만거 다 쳐봐주니까 그게 안되네 도냐가 안되네 쉣 동력원 사망 아 왜 애들 다 따위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아 내가 좀 돈을 너무 오래 못 돌리긴 했는데 아 돈 돌리러 갔다 아... 물쓰긴 써야돼 퓨스틱으로 한번 못 띄우네 어! 아! 붕끝을 당했는데? 어어어 어어씨 이렇게 하면 싸이사이에 라인 클리어로 가야돼 어 얘네 좀 다이브 이상하게 치긴 했다 갈게 딱 하고 있어 타워 타워 죽여놔 죽여놔 풀어봐 이 정면아 나도 피읍템까지 사가지고 으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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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흠에 으흠에 어 이거 또 남.. 날 암살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응애 세력들 어떻게 할 거야 정말 힐이 안 들어오나? 게임이? 왔다 아 힐이 이거 드레이븐 드레이븐 덧 드레이븐 덧 나 들었다 어어 나 모니터 나감 모니터 나감 어 못됐다 아 모니터 왜이래 힐이 씨 모니터가 까매 아우 간나 많이도 피워도 많이도 날아오네 네 우리 캐 나와야 돼 캐 가면 좋다 데미지가 안다냐? 저거 저거 진리언궁 오히려 좋아 아 모니터 왜 자꾸 나가 모니터가 나간다는게 뭔 소리야 아 진짜 모니터만 자꾸 꺼졌다 켜졌다 왜이러니까 아 병신인가? 아 아 네이스 아 좋아 아니 수현이 이 시대는 사주받았나? 어이구 왜 끌어? 빚을래? 팽이였어? 야 이 시발련아 너 이 개년이가 어 나이스 안죽죠 안죽죠 안죽죠? 아니 이 시발련 끝까지 나보는거 엮겹네 느려져 느려지고 느려지고 우아 휘발 연구리다 이지하고 뛰어오다 뛰어오다 맨날 아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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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승리 이렇게 빨리 한다고? ㄹ 아 입 안 털었다 ㅈ 됐다 ㅈ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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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리플레이 받았어? ㄹ 어 아 나 방금 내 목숨 위협한 그 사람 누구인지 찾아야 됨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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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ㄹ 태구님 눈덩이 맞은 거 그거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이번판에 암살 시도가 많긴 했지만 이 폭탄은 용서하 용서가 안 돼. 어 뭐야, 안 켜져요. 이 플레이 안 켜져요. 일정. 어 뭐야, 둘 또 나왔어요. 너무 좋고, 둘. 남이다. 아, 노 할까, 아 할까. 제가 이번엔 소나를? 노! 야, 원딜이 하나도 없어. 우리 다 써 푸신데? 칸이? 킹스토이 출격 빨리. 야, 킹스토이 해. 나도 해치할라 그럼. 이건 킹스테이... 어 뭐야, 킹스토이 키우는 것밖에 답이 없다. 아, 아리감, 아리감. 아니, 조졌어. 우리 주인공이 없어. 아니, 필요할 때는 태양이 없네? AD도 없다. 아, 씨. 우리 태양 생겼어요. 우리 태양 한 명 키워야 돼, 한 명. 아, 20년 대킹 챔프 하나도 없네. 킹스토이. 아, 피드라고 싶은데. 개 존망조합이어서 참을 수가 없다, 이건. 아, 또 능덩이 들었네. 야, 또 전문 해지해야겠다. 야, 쏘오 커졌어. 어? 이 정도라면은... 맨 스트레이 가능했고? 그러게? 뭐야, 이게 뭐야? 일단 명상을 끊을 만한 애가 없는데? 야, 쏘오가 뭐 조건부로 끊는 거 외에는? 지금 가슴이랑 허벅지 보이죠? 이걸로 닫고 전멸... 명감. 아니, 이거... 아, 모니터 왜 이러지? 존댓네, 이거 진짜. 제 명상 딸따리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몬터면서 가야 하지? 토크 풍속막이라서..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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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 이건 그래 이건 이거야 어? 메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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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이러냐 이거 약간 오해가 있네 노스킨이라서 매력이 없었어 부스터 썼어야 돼 흐흫 부스터 어어! ㅅ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 뭐 있어 내가 2를 걸어줄 사람이 없네 바이 저기 어? 10명? 어? ㅅ발 연이 어? 어? 아 이거 우리 다른 사람이 죽겠는데? 지겹다 이거 힘들었네 나 6렉 카드 정신인데? 우리 더블 주유체제라서 무한동력 가능함 우리만 게임하는데 경유랑 휘발유랑 다 있어 우리팀에 아까랑 비슷한데? 경유 휘발유 모두 조율 중 라인은 제일 좋긴 해 밀려온 건 어? 못 참 도와줄 수 없어 아우 저기 안가 오우 쇼 올려주세요 탱킹중 탱킹중 아니 우리 존나 약해 아 시발 저 10년도 탈진 두개나 있어 내가 망했어 탈진있네 보험하게 탈진이야 됐다 33 이상으로 약하네 하하하하 야 우리 타워 벌써 철거 당해 애니 깜쳤다 육렉까지 하나 있을걸 아 킬 그구? 집에 안가면 뭐 아 아니 붕댁 아씨 AP 가야되나? 탱갈러분 탱? 두골피인 첫템이 양피지인데? 어? 좋아 무슨 플레이를 원했던거야 양피지는 나이스 미니언을 타고 미니언을 타고 미니언을 지워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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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플레이를 해도 우리 뭔가 책임질 사람을 아직 일 키워가지고 더 키워야돼 하하하하 어 궁 생겼다 이꽐라이저 있어 이꽐라이저 나도 궁 있어 아 아리에 토킹으로 우리도 먹자 우리도 먹자 어 우리 좀 컨디션 좋았는데 아까운걸 쏘아라 맞았다 우와 뭘 하고 싶은거에요 뭘 어 죽고 싶어 흐흨흐흫흫흐흫흫흫흫흫흫 college 에라이 ㅋㅋ 에라이씨이 불에 나 이미 누구하나 잡았어 안 보이는데 서. 톡 쥐압쥐 쥐압쥬 쥐압 쥐압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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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압쥬압쥬압쥬압쥐압쥬압쥬압ет Prr purpose 펴갖고 매혹! 매혹! 아 실패! 아니 목소리만 들으면 거의 적중 스킬인데 안돼 아 쉿햇 힐러가 못 따라온다 어 발이 너무 날랜걸? 아 마나가 없어 씨발 나이스 뒤에 뒤에 냠냠하시 아 이 새끼 가미에 불씨를 간다고? 야 골드핑 나말고 그 우리 딜러들에게 힐을 줘야 돼 우리는 무한동력이니까 어 이걸 피하네 어? 트리스트 부럽다 씨녀라 어? 어? 아니 이거 뭐야 어 씨 왜 저기 왜 저기가 맞아 어 무한동력 무한동력 이 형 다 끼어났어 아아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조금 파괴력이 모자란다 우리 이거 투해지가 어 뭐야 우리 우리 무단의 폭풍 이거 맞아요? 그거 좀 아닌거 같은데 어쩔 수 없어 나갔어 이선마일 이선마일? 나이스 나이스 오 아이씨 힐 홀핑 아이씨 왜 안죽어 울림핑 지금이라도 아이템 아리빙 팔고 갈아오는게 없어요 일본 아무 의미도 없는 템이 흐흐흐 아 옆 갔네 진짜 오케이 아 저거 씨팔 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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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휘발유 다 넣어 주의해 주의해 소라카는 이제 저기 가서 자살해도 되지 않을까 두려운 목숨 잡고 한 3명 더 잡고 간다 잡고 팀한테 이기고 있어 우리 깰 수 있어? 왜 나 튕겼는데 이기고 있어 이 빨년이 어딜 정하랬어 우리 졌어 빨나가 없다 오 쉣 어 아 아씨 오늘 또 비온다고 인터넷상태 메롱이네 비가와요 지금 밖에 어 방금 전에 튕겼던게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순간적으로 근데 왜 이기고 있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기고 있지 않아요 저희 사실 주의해 주의해 어 주의좋아 좀 늦게 들어오는 거 같기도 하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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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다이슨, 가압, 가능 내가 스킬이 없어 어? 뭐야 스킬 안 쓰네? 럼불궁은 아끼는 친구구나 아니야 럼불궁 엄청 빨리 돌잖아 그러니까 전 버렸으면 그냥 계속 쓸텐데 2초 우선 장막을 뺄게 슛 쓴다고 너무 튄다고 뭐야 소 다 뛰어났어 팔찜까지 나 쏟 잡아야겠네 오 와 개쓰네 럼불궁 희름밤 돼줄게 희름밤 돼줄게 희름밤 돼줬어 못 참지 그러면 잠깐만 오케이 아 참아 흐흫 아 기름 돋났어 햄을 그렇게 가시니까 내가 내가 주의해줘 어! 아! 한 명 가야돼 얘까지 곧 두 명 갔어 어 깔끔한 저면 어허 아허 뭔가 애매했다 한겐이라도 먹고 가면 맛있지 않을까? 못먹네 흐흫 아야 흐흫 흐흫 저... 저 붕대도 막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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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먹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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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흝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그 탱님 뒤에 SO 우리 바보 3인방 잡을 수 있나? 빨리 뛰어가는 중 오케이 사이사이님 잡겠다 물드림 물드림 기다렸 괜히 왔네? 괜히 왔네 뭐야 아이고 나쁘지 않은데? 한 명의 태양 그래 이런 걸 해야지 우리는 늘 태양이 많거나 없거나 태양이 없지 왜 물 물 물 줄게 물 줬어 밀어냈어 아 아 진짜 안 보이는데 장막 갈고 미니까 안 보여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마나가 없다 마나가 오돈 아 계속 차 아 위로 퇴각 퇴각이다 퇴각 퇴각이야 좀만 더 퇴각 퇴각 야 물 줘놨어 상례붙은 물이야 계속 가 물 물 줬어 넌 날 느리게 할 수 없다 물 물 내리자마자 물 그렇지 물 물 더 줘 물 더 줘 새끼 잡아 물 줘 물 줘 물 줘 물 물 줘 물 물 줘 물 이제는 이제는 우유집에다가 물 물 좀 주고 어 여보 여보 어 어 물 다 받았어 물 다 받았어 물 다 받았어 미리 물 눌러놓고 오 오 오 오 오 에양도 없는데 와 야 물 다 눌러왔어 그 명의 심장 탈진이야 내리자마자 물 퇴각 고객님 고객님 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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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닥 암 이게 물이지 굴데미지 7이네 아니 왜 우리 팀은 이런 물을 못주는 거야 흐흫핫 저 af 한 명의 태양 좋은 판 했다 우리 나이스 그레이브즈 때문에 이긴 그레이브즈 랜픓배 created by the 그레이브즈 아직도 울었네 펭시 니가 사는거라면 나도 낀지 아니..들.. 뭐하게나.. 계속 나와? 헤헿 몸모데이 아니..들 왜이렇게 자주 나와.. 하노만 한판 더 테스형! 테스형 나왔다 테스형! 헤헤헤헿 하하핳헤헤 하하핳 이.. 나쁘지 않은데? 있어야 돼 이.. 우리 이번 판에는 그벌 밖에 없는데 마법사 태양들 밖에 없는걸? 마법사 태양들 게일에 게일 한 명 게일 게일 게일? 난 게일입니까? 게일.. 내 게일가 안 돼있다 게일.. 게일.. 게일이 떴다 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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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켜줄거 같애 치솟.. 치솟감 치솟.. 이거.. 잘 안해봤는데 이거 6대.. 6대 세지 않나? 얘는? 16레벨 왕.. 왕귀암 글리치 프러스는 뭐가 달라지는구나? 어? 몰라.. 뭐라도 달라지겠지 으으으 Si 캐리 각 나왔다 이거 허하 꺅 꺅 대는 게 이길 것 같단 말stell'. 오스왕 쟤 몹 Wind 하긴하네 좀 눈이 다 똑같나본데? 두번째도 다 정밀이야 프로네 하, 시바라 마법임 아 뭐야 너 불러주세요 아니 이거 나 근딜이라 뭐 할 수가 없네 이심? 다른 원딜임 오 아파 오 게일 아 맛있다 AP 둘에 AD 하나? 오 나이스 나중에 되면 게일 개쎄짐 그냥 쒱 탱면이 잘하네 어 전모가 위험하다 안 돼 어? 어? 이게 뭐부터 맞다? Q? 오케이 때리지 마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게임 터짐 인간 친다 터진 놈들 개쎄 어? 아 아 진짜 공떠람 아 맛있게 먹을 수 있나? 아 에? 맛있다 먹을 수 있나? 맛있다 아 난 수박이었는데 해 쟤 으 긴 에 파이 아 나 4렙이야 인생 망했어 히이힛 그래도 얘네 탱 없이 야들야들한 애들이라 룩렙을 제일 늦게 찍는다고 근데? 미리 게임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어 골드핑이 에이스였어 나한테 첫발을 선물해줬는데? 공포 준비 온 아 존나 아파 씨 빨려니 잘 잔다 졸릴 시간 오우 괜찮은데 8 6 됐으면 좋겠다 저보단 빨리 되지 않을까요? 좋겠지 아 저 왜 이렇게 아파 아 달란다 어 게임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이거 먹읍시다 어 아 아 아 쌍뉴 저거 잘하네 아 아 왜 이렇게 자 날라오는건 없지 하루종일 자는데 하루종일 왜 이렇게 자는데? 봉되었다 아 나 이거 라임 빨리 밀리면 버섯이 의미가 없는데 봉 박어? 흐흐흫 누굴 내려갈까 어 아 저 조 어 잠깐만 난 저거에 아무것도 못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흐흐흐흫 와 아 아 으흫 아 으흐흫 Marry 외만 암살 암살 이 친구 암살 으이 지켜야돼 지켜야돼 나이스 안 돼 아 아 1차 타워가 너무 빨리 가버렸는 킹군이 근데 좀 치는다 이제? 나중에 가면 이길 것 같애 아 어 공 물러가는 거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야 벽에다 대고 쏘면은 길어져 존나 아프고 헉 어 나오자마자 죽기 어 씨 중산버섯 다 지워진다 퓨 퓨 안 돼 버섯 유인 지금 밟을만 해 밟으러 와 밟으러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땡겨가지고 이제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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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우리 탈리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해놔 안돼에에에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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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쉬를 우리가 지켜주긴 해야 늘이 할게 있음 예예예예 대포 대포 대포서 치우지마 그냥 납치해서 죽여버려 저거 저쪽으로 미니언 끌고 오지 마세요 이때 이때 궁이 없었어 이젠 있네 오 맞어? 아 아 아 뭐야 나 왜 죽어? 저 저 저 저 련이언 이거 이거 아 아 아 나 버섯 일부러 안 맞게 쌓아놨는데 이거 다 지워지겠네 대포도 안다 나 뭐해 죽은거야 아 시바나 그거에 죽었구나 미친 딜이 저게 맞냐? 어 나이스 안 돼 깨지마 씹새끼야 아 빌라도 안 남았다 빌라도 안 남았다 빌라도 안 남았다 빌라도 안 남았다 이거 먹어, 이거, 아멘 어? 한 대! 죽였다 오, 그렇게 조지진 않았어 다행이다 근데 우리, 하필이면 남은 세 명의 인원이 세 군인 세 군인 피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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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웁 주워 아니 우리, 남은 세 명의 인원이 어쩔 줄 올라간다, 어쩔 줄 올라간다 오케이, 앗çar아! 오, 이게 안 돼 안돼 살아남지 않은 거 같은 거였구나 엄두니만 못한 세 명이 살아남았어 그대로 전멸 안돼, 내 버섯 지켜야 돼 버섯... 양쪽이 예쁘게 살아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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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지키는 나는 이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버섯을 깔 수 밖에 없어 이 게임이 아 근데 너무 많이 죽었다 버섯 아 아 얘 또 깨요 위협을 좀 줘 데코가 데코가 루프는 데코가 와 아무것도 안 맞아 루프가 롤에 쉬는 건가? 좀 뒤로 올 수 있음? 좀 뒤로 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시바나 시바나 너무 쎄 죽었다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왜 안 죽나? 아 버섯이 없어 아 근데 아 얘네 억제기 나오면 내 버섯 진짜 아무 의미도 없어 지금 이제 평타로 가세요 그럼 평타 그러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렸는데? 그냥 미니언 있는데도 축하러 그냥 미니언이 오면서 밝게 죽게 미니언은 제일 앞에 있는 선두에 애가 밝게 돼 있어서 효율이 없습니다 효율이 세곤이 13렙 픽전임 16렙 직전이라고요? 거의 아 나 솔직히 사야지 되는데 망했네 얘네가 계속 걸어주지 않을까? 내가 볼 땐 따위 엔나가 계속 걸어주러 올 것 같긴 해 시바나 그냥 데리고 가세요 시바나 그냥 데리고 가세요 시바나? 네 오 좋다 어? 그거 뺀거 좋고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 안가 안가 안 돼? 아 잘 됐다 시바나 쳐요 오 시바렸네 누가 궁전 한번 이려봅시다 어 공포! 우리도 밀 수 있겠다 드디어 이럴 때 궁이 한번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궁전 빨리 도는 편 아닌가 걔? 오 이거 막 어쩌 뒤에서 가서 둥댓이제 둥댓이 하고 있겠어 우리 팀 전멸 대비 알았어 아 내가 그때 나 이거 최악의 자리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버섯 깔아놔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대결 그 뒤에서 상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납두고 하나는 납둬야겠다 그럼 어? 각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 아 궁없음 나 버섯도 깔고 죽었는데 아씨 힘 안쩔져 아 내 버섯 아 모니터 왜 나가자꾸 왜이래 에헤헤헤헸헤헤 치겠네 진짜 오케이 잘 봤어 이거 시간 끌린다 어 또 빨리 봤다 돼 죽겠는데? 로켓네 오어 또 나오면 이러면 여기가 달라지는데 안이네 뭐야 꽃 조심 꽃 꽃 꽃 꽃 저 조냐 나와서 이제 좀 달라짐 어! 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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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놔 이건 좋다 우리 억제기 이제 좀 나올 틈 아닌가? 이러면 내가 전진버섯 해도 되는데 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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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약간 싸움이 날 법한 위치 세리 좀 에반데 세리 좀 에반데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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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니브 아 아 아 아 오오 나이스 어 올리 이거지 전버 나쁘지 않았어 아싸 나 16렙 어 근데 우리 새로운 친구 봤는데? 어 ㅅㅂ 졸루 아파 013초 한 번 더 쓴다 ㅅㅂ 왜 이렇게 빨라? 어 내가 모르고 위치 살짝 보여줬다 나피들 쓰면 바로 죽긴 하겠다 그냥 한 턴 버티고 뒤집게 집에 가야긴 해야돼 그냥 어? 아 모니터 꺼지마 ㅅㅂ 들어왔고 ㅅㅂ 아 버섯 여기까지 어떻게 어떻게 많아라도 충당 해야겠다 이거 ㅅㅂ 억제기가 나왔다 버섯을 믿고 약간 끌어들이는 식으로 싸움 가능? 그런.. 우리 플레이 기대해도 되나? 나 우리팀 짧은가 저저저 누구냐 쉬..시바나 전멸 빠짐 흥자흥자 끌어들이는 식으로 버섯 수를 유도하면서 16렉 케이린 우린 다 키웠다 어디다 키웠어 이거부터 이거부터 항상 항상 이거부터 아더겟습니다 아더겟 막 아 어디가 아무것도 변신할텐데 어 좀 아프는데 아 여기 먹으면 대박인데 가게 안나오네 진짜 농경 사회임 지금 농작지야 농작지 너무 퍼네 아 너무들살이네 어 죽었다 죽었다 아름다웠다 나이스 나이수 나쿵 아팠어 아 씨 빨려 아 존냐 근데 우리 레인들로 지 사망 뭐야 희명 눈뽕 나이스 눈뽕 키우 키우 존나해 전체 약간 끝낼 수 없을 느낌이니까 그럴 때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 찐따인 척 도망쳐 있다가 오케이 제가 마치 끝내 어 우리팀이 죽었네 하는 느낌으로 이제 어 씨X 도망가 갑시다 죽을 느낌으로 무빙하는 척 무빙하는 척 지금이니 지금이니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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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도로 가버렷 오케이 나쁘지 않게 집에갔어 이제 이 통고개 라인을 뚫고 나오고 싶지만 절대 못 뚫죠 아 돈 너무 많은데 아 모니터 제발 그러지마 더 존나만네 이 통고개 벽 어쩔건데 아 오 오 오 다독이 맵다 18렙케일 통고개 바닥 어쩔거냐고 너희 어? 도망갔죠 아 뭐야 아 씨X 역간네 진짜 아 진짜 아니 궁 쓸 겨를이 없네 어 오 좋다 오 나이스 모데카이저 오 나이스 모데카이저 오 나이스 오 뭐야 아 빨리 가져가지 나 스킬 맞은 다음에 가져갔어 어 한번 끌어줄 수 있나 네? 저거 궁 없는 자세X 저거 평신임 가자 이 맞으면 좀 아프게나 그것만 안 맞으면 돼 오 아 그냥 이기네 이제 너무 쎄 아 오 어! 쓰겠는데. 데카이저한테... 뭐야. 예상보다 착한 보데카이저. 보면 다시 바로 농자 무드. 내상 생기는 내 피델스티크인데. 많이 하면. 바로 농사? 당해버렸죠 잠깐만 x2 아니 c.. 안 느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김양 앟 아.. 우리를 좋아 아니 사는게 없네 손나봄이 레이피밖에 없어서 수파 미니언 있음 수파 미니언 성탄은 쎄 어 디질레용아 디질레용? 네 네 버섯 그냥 바로 그 기져 트로이 오 아 아 막템 뭐가지? 란즈인 가야되 아 이거 빼야겠다 이거 저게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아비탈이었습니다 아 아 라바돈 말이야 근데? 빼고 갈게 없다 근데 불량이나 먹어야지 내 버섯 밟으면 억소리가 날수도 있다고 빨리 못오죠? 얘네 강나물 그냥 잡전멸로 다 쓸어버려 아 전멸이 없네 지금 짤 맞아서 그런거지 님 진짜 개쎄갖고 아 사인 밀어 공격적인 버섯 어우 시바 아 아 이러네 이러네 여기 올거같은데? 님한테? 왔어 아 아 아 아니 paintings 없어 뭔가 위성해 오 와 속 vais 개 맛있게 먹는다 아 역시 바둑으로 이겼다 바둑으로 오 바다라 바둑 흐읯 쉽지 않음 갓떼스틱 그거지 와 근데 시바라 데미지 장난없다 아 누가 전담패십니까 아 오늘 근데 나오는 애들 이거 왜이러냐 게이서 어 테레이브즈 브레이브즈 그거 바람 불면 안돼 미니언 학사일자 브레이브즈 밥은 많이 먹는데 아니 저 진짜 칼바람에서 존나 쎄기는 브레이브즈 테르도 나쁘지 않은데 토리에게 넌 없음 토리에게 넌 아 그딴거 없습니다 싸조이 아 람버스 아까 그냥 아 저희 누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무슨 별 될까 이번엔 깝치지 말고 AD 가야겠다 누누 누누 약간 뭐 아니면 도 도긴함 이 견제 되는 애들이 있으면 할게 없지 할게 없겠는데 모르가나 이런거 있으면 갑자기 개잼이 없어짐 오우 저기 뭐야 레오나 블리츠 세라핀 아 왜이래 땅땅해 애들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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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부터 사야겠다 아 또 블리츠 또 있네 아 뭐야 블리츠 또 있어? 아 카운트다니 아니 얘네 마오카 아이템 붙기고 도량 못 움직이는데 아예 아니 잠깐 이거 뭐야 얘네는 태양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태양 아니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니 아니 얘네야말로 올 서폿이야 사실상 아 아 저거 아 아 못참기 아우 참아 여기다 난 안참았다 흐흐흐흐흐 얘 태양이 아니 얘네 누가 태양이야 신지들 미쳤다 그래 빠지 또 간다 뭐 여기다 하 비치기가 더 통해 문고 같기도 어 저거 왜 안죽어 헐블리 켤껄 요 카운의 야 아 아 니 디저리 몇개 넌 단단해 아직 좋.. 좋댔는데 이거? 아니 뭐야 아니 우리 누구 자살했는데? 아니 우리 자살한 사람 누구야? 이런 짓 하긴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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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시도 없어 씨바 나쁘지 않았고 끊어갖고 가는 여기까지 은호도 탱팀을 가야되는데? 탈팀 걸맞하니까 애매하네 오우쉣 에이피도 아니네? 아 그래도 이번판에는 뚱뚱이들 밖에 없어가지고 이 공은 잘 맞겠는데? 오쉣 아 그렇게 인가하겠다 무조건 아 근데 좋은 소식이 얘네 공성 무탐 여기 아 오 바이버 뒤엔놈 맞나 아 그렇지 아니 이 씨미야 뭐 자꾸 이거 터졌네 저 새끼 탱아닌 어우 씨바 졸렀지 아 씨미야 나 어 빠졌다 어? 어? 오우 물드핑이 활약하기 아주 좋은 판인데 이번 판 아 씨 아 좀 꺼져봐 어허허허 응 날 좀 잡아 봐 가서 싹 쓸어버리라고 난 싹 파헤치고 있겠네 어? 어? 신지도 궁 뺐다 왜 뺐지? 피가 왜 따는거야? 간다! 어어어어 어어 도망쳐 아 몇개야 아니 개무스모야 지금 나 언젠가 쓸모 있겠지 아 피가 안달아 아 시발 왜 이렇게 단단해 아니 시발 때리는 맛이 안나는데 아니 8킬 먹을 레오나구나 0킬인이네 왜 레오나만 8킬 먹었어? 아 뭐야 아 뭐야 마방 능력 자살 메타가 유행인가 요새? 자살 자살 메타 왜 우리팀에 신즈가 더 많이 있네 깔려나 아 안죽어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아이씨 진짜 왜 이렇게 안죽어 타워 그만 맞아 안 돼 아 아 아 아 아 로켓펀치 엉덩이 터치당했다 나 오랫때 때린거 같은데 안죽어 아 나이스 그렇게 죽어주러 와야죽인데 아 틴지를 아of 다있어 어 부적이 부적이 어? 어 어 부적이야 무젭 시 Fire 모조라 바로 최후의 속살기는 간다 뒤졌다 버텨봐 맛있겠다 달겠다 씨발려나 아 아 스쳤네 이벌 아니 이거 골드핑이 너무 재밌는판이 내버렸는데? 싸이사이님이랑 아니 얘네 왜 다 방틴만 아니 마방은 안 두르고 다 물방틴만 두른거야 아 아 뭐야 인백 어? 왜 쫓나 딴다놈 이리완아 아 이리완 안닌 봐 오오오 으으 아 시발 아 이거 무서워 아니 너무 쎄 아이씨 우리가 잘 걸었던 기억이였는데 어째다 이렇게 됐대 얘 공이 좀 연계가 세네 딜러만 죽이면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딜러가 누구로 봐야되냐 아이씨 테라핀 신즈 드디어 딜러 아니야? 저템이면 저정도는 아직 막 엄청 센건 아니여갖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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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출 수 있나? 못 맞췄고 저게 저렇게 되니? 나이스 뭐야 따위 까불어야지 서푼년들이 고구련들 고구련이 고구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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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렸으면 잘 죽었네 아이씨 아아 무서워 아시바 한입 짜쥐 깨물어야 되는데 이거 짜쥐 깨물기?! 요거 아아 메호 전현 나이스 some 깔통 아아 아잇 어? 욕봐라? 20대였으면 맞췄다 아잇 아잇 그리고 가자 그냥 아니 시발 나 아무것도 못해 아 장난치나 오우 씨발 CC가 끝나질 않아 이게 누구 나올 것 같아 나왔네 아 시발 죽나 W 가나 가자 아아 아이 어? 죽음을 택했어 안죽 택 어떻게든 죽는 이긴 했는데 아잇 커져라 도구련들아 더 잡고 싶은데 쟤는 열 안방자다 아하 아 살려줘 아 안돼 잡았다 와 이거 미쳤네 저거 여어 여어 와 저 AP가 쓰면 진짜 개잼있었겠다 아 AP였으면 이미 죽었겠지 아냐 그거 은근히 잘 버텨 피읍으로 해갖고 오우 요런 몸 비비는 애들 그냥 다 녹임 제가 지금도 쎄잖아 지금 저 음 40초다 음 40초다 40초다 아 아 아 시발 나도 좀 살게 냅둘아 10년들아 아 어 어 뒤에 볼 수 있어 뒤에 뒤에 여기 들어있거든 그 얌 내가 맞을께 안 보여 여기 오우 얘 왜이렇게 세 레없음 템 밖에 없는데 W 딜 있을걸? 뒤로 빼면서 못딜이라서 위협이 안된다 간단하게 하고있어 쫌 죽지 않을까? . . . . . . . . . 살짝 늦게 떠올리게 돼 아니 정화를 쓰면 그냥 어? 어? 미쳤다 왜이렇게 세 아니 총시계를 쓸 타이밍이 안 나오네 오케오케 우리 골드핑 왔다 데코가 데코가 레오나 데코가 레오나 오케오케 바로 묻어 어거 어우 씨발 마치 게임으로 살았다 어? 아 씨발 아 지금 인직할까? 아 정화만 있었으면 그냥 다 죽이는건데 씨발려 하여튼 개 쓸모없네 너 아직 1스팩이지 이씨 년아 어 너 뒤졌다 아이고 아 재한 정화 들어오고 어색 아 에오카이 에오카이 오탕 안 죽네 저게 안 죽어 아이 씨 아 씨 쒸나 질겨 어 질겨 부졌다 워크칼 너무 질겨 시발 년 오 나이스 아 이거 전직 해야겠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아 어어 인가? 어허허허 어 어 랍핑이라도 궁굴로 간다 빨리요 엽스루투자로? 백쿵 데리고 가세요 일단 제가 데리고 가는 중 태균이 혼자 버려졌어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아 시발 어 잠깐만 어 어 좋겠다 이거 아니아니아니아니 얘네 에이콜이 마당을 덜 둘러가지고 생각보다 잘 울리긴 에이콜이 부터 마요카이 부터 잡는게 어때 차라리 너무 따로 때리고 있는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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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리와 오지게 안중래 진짜 저 피로 살아남은거 오히려 좋아 피읍 되잖아 이렇게 막 깜짝이야 저 피로 살아남은거 아 딜로 하나 컷 아 모니터 아 제발 뒤에있어 뒤에있어 아직 나는 인트 보고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우 난 발음 묶어놨어 아 죽이고싶은데 아까처럼 지옥같이 오래할까봐 끝내야겠다 놀아줬더니 이 새끼들이 이길줄 알고 열심히하네 빨리 놀아줬더니 열심히하냐고 물어봐 다같이 아 모니터 진짜 빨리 나가야돼 로비로 아 빨리빨리 트위팅 쳐야돼 이길줄 알았제 아 이거 누가 없야냐고 킹 아 아 망했어 어게인 해야돼 흐흫흐흐흫흐흐흫흐흫흐흫흐흫흫흐흫흫 아ㅏㅓㅏㅗㅪㅑㅗㅗㅒㅏㅏㅏㅏㅏㅏㅏㅒㅏㅏㅏㅏㅏㅇㅇ ㅇㅏㅏㅔㅈㅏㅏㅏㅏじ 오오오오오오오動 lö ha r 4 j웅 dr 땐 機會 모션 너무 둔탁해가지고 이 스킬 잘 안맞을때 있어 아 뭐야 총명 두개야 이럴줄 알았으면 탈진댄지 짱 총명 아우 저쪽 강력한데? 오케이 맞밥 애들 밖에 없네 이거 이겼습니다 약간 오레이드 느낌 이거는 디저치 이거 진짜 이겼습니다 똥불가? 뭐야 나 스킨 왜이래 아 비트받았구나 비트 드랍 드랍 다 베드 어휴 전주기계 꼴리치다 꼴리치 빰빵 아 근데 이거 탱글치 아닌데? 일단 깔아놓고 어 이거 멋있다 바루스 치킨 직이네 어 맞았어 맞았어 두번째 빵 어 어 상무펜에 태훈이가 있어 시바 전염만 죽인다 아 어 좀 잘피하네 아아 빨 태운 이년 벌써 어지럽죠? 피하기? 빙결 크아 끌어 빙결이야 우리 총룡 두명이나 있지? 굿 너무 좋았고 주일이 널노려 됐다 아쒸 신발 이게 압박좀 좋은데? 흠 아 깼냐고 어 좀 재밌는데 이건 펌?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돌아버리네 루아 아 니가 와나가 없네 오씨 왜이렇게 왜이렇게 막 땅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몸이 빨간데 쟤네 눈덩이 와라 떡볶이? 아 시발 아 모니터 제발 어디로 가 나 모니터 안보인다면서 되게 잘하고 있다 아 모니터 왜이래 아니 모니터가 자꾸 간헐적으로 꺼지는 현상 앤 부르세요 아 저걸 버티면 부러질 줄 알았는데 버티면 부러질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아 이발 아 아 아 아 나 W만 던지면 깨지는데 아 아 아 아 아 좋아 아 아 아 확 쌓인다 쑤쑤들 우리 식도락 사냥꾼 어떻게 어떻게 아 아 저 개 먹고싶은데 아 아 일단 좀 커져야지 컴퓨 쑤쑤들 아 흐흑 호라갑니다 바로 옥 업 ines 왈 으아 앗 아 아이고 아 네 어 김년아 쏘아까 좋아 아 수학자 2개밖에 안찍었대 내 지급을 잃어버렸다 Oh 아 아 야 임마아 아우 존나 재미없겠는데 얘네 아 나도 재미없는데 이러면 근데 흐흐흫흐흑 흐흐흐흑 흐흐흐흑 아씨 나와 이 새끼들아 으 이렇게 깝쳐 엎칠 바람 제세 어 시발로너 으 으 으 하지만 저지랄 해봐야 타워는 밀지도 못한다는 거 와 뭐야 볼리치 딜 미쳤다 아씨 한입거린데 씨발 가질 못하네 지발년 아 이게 안맞네 블리치 입에 떠 넣어주세요 나 아 되겠냐고 아 먹고 싶은데 되겠냐고 그러다가 응수좋은데 엔진 넣었지 아 못있다 못있다 저 뒤로 가고 있음 앞으로 간다 어어 아 으 으 으 먹을 수가 없어 하도 때려갖고 아 나 못댔어 양념해줘 죽여 그치 다같이 힘을 합친다면 사람 먹었다 드디어 땡겨버려 저 룰루년 그거 룰루 땡기는 척하면서 쟤 땡기기 되겠냐고요 제 눈덩이로 감봐드림 봐봐 이렇게 분양 맞잖아 어 와나 없어 여기 나온다 여기 여기 나온다 성명도 1초야 피셨다 나온다 그랬는데 개구라였어 아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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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래 아 오쉽 아 된다 죽여줘 아 아 아 그래 그래 야 우리 팀 한 명은 텅 빈 승린데 아 이거 텅이 바뀌었구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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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온다 아 ㅋㅋㅋㅋ 아 아이고 아플 김 아플거 이거 징수 스킨이랑 룰루에 estran тор 구별 못하겠다 펑스 탭은 너무 심한데 너무 작은데 탭은 사야하니까 무시료 좋아 미친년 방어막 조나일 지키네 에라이씨 그래도 먹어야지 반대의 골칭 뱃어 뱃어 돌풍뱀 끌어 뱃어 골반 고기반인가 진짜 아무나 끌어도 돼 난 맛있게 해놨어 안 돼 골칭 여기 징크스 있다 도둑뱅 뱃어 빙쿠츠도 개맛이게 해놨어 딱딱의 피 아씨 뿔할 년 아 저 개년들 죽여줘 마지막 판 하자 아 힘들어 죽여버려 악 으흠 어흐 모르고 트군님 펜타킬 만들겠어어 아 시 아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네 아 잔치하는 잔치 아 이럴 의도는 없었는데 빨리 끝내 물리핑 아 킹 왔다 어거지 텐타킬 해버리네 이거 어거지 입에 넣어줘버렸다 어거지 텐타킬 뭐하노 이제 뭐차래노 수고하셨습니다